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? 마야? 거대 깔틀? 무슨 미국 드라마 쓰세요? 마야, 내 먹자. 와, 빈세주다!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괴물입니다. 사람 먹품 따윈.. 반심도 없지 뭐.. 바벨제학 관련된 재판.. 안 맡으면 안 돼요? 정말 죽는 날씨가 달라요.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굴복할 순 없어요 근데 진짜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겁니까 나한테 비겁함이란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짓 하지마 내가 잘못되면 난 죽어 doin侃 물에 나가봐 지금 생각하시면adoxalta 지금은 내용은 남긴 흔인 대구에 친구가 남긴 흔인타입이 오늘 못 Journey 라고 생각하는 xem 우리 형모리로 oni 상 ég 감사합니다.